이제 코코멍이 나보다 더 바보가 되겠지? 그럼 내가 냉장고 나라에서 두번째 바보다! 아! 내 똑똑머리 띠! 아로미 기다려라! 오늘은 나의 승리다! 흐흐흐흐! 아! 참! 끝말잇기 다시 하자덩이 코코멍은 또 지각이잖아! 똥터리 팔명품 만드느라 늦는 거겠지 뭐! 어? 저기 코코멍 온다! 어흐흐흐흐흐흐흐ch 코코멍 너 늦었잖아 우린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으아! 다가 말을 하네 으아! 거금 뭐야! 으아이그 뭐야! 아니야! 뭐라고! 얘들아! 코코멍이 좀 이상하지 않니? 오! 꼭 바보 같아 코코멍 괜찮아? 엉? 머리에 이건 뭐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throat 엉덩이 아프다. 나쁜 달걀이다. 뭔가 수상해. 코코몽 건강 레이더 좀 줘봐. 건강도 먹는 거야. 미치수. 어? 이거 좀 이상해. 얘들아 코코몽 뇌가 엄청 작아졌어. 비밀 음식을 찾아야 해. 어? 얼음 꽁꽁산? 뭐라고? 얼음 꽁꽁산이면 모든 음식들이 얼려져 있는 곳이잖아. 응. 거기에 코코몽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비밀 음식이 있대. 얘들아 서둘러야 해. 얼음 꽁꽁 꽁꽁. 제주도가 자존심일 뿐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